지금부터 포트포워딩 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봤었던 익숙한 그림이죠 포트포워딩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미 많은 개념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짝만 알려드리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유기의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뭐예요? 59.6.66.238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192.68.04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 서버에 접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려주면 되나요? 안 되죠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데 사용자들이 이 IP 주소로 접속했을 때 192.168.0.4로 접속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포트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이 공유기에다가 이렇게 포트포워딩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유기의 공유기의 공유 IP에 8081로 누군가가 접속이 들어오면 8081 포트로 접속이 들어오면 그 접속은 이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192.168.0.4에 80번 포트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접속이 들어오면 192.168.0.4에 80번 포트로 보내는 거죠 누가요? 공유기가요 그리고 설정을 또 해서 8080 포트로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저렇게 들어온 사람은 192.168.0.3에 80번 포트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라우터가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라우터의 설정을 바꿔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각자 라우터의 UI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비슷합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는 NAT 라우터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포트 포워드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8081로 들어오면 80번, 04에 80번 포트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웹서버 1이라고 하고요 192.168.0.4로 들어오고 여기 보면 외부 포트 즉, 공인 IP 쪽으로 들어오는 포트가 8081이면 내부 포트는 80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고 적용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록이 됐고요 외부 포트는 Public IP 8081로 들어오면 192.168.0.4에 해당되는 컴퓨터에 80번 포트로 들어온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의 IP를 확인해 봐야죠 My IP를 확인해 봅시다 검색 엔진에서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의 현재 IP는 이거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넣고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바로 이 공유기의 IP입니다 그리고 설정을 어떻게 했어요? 8081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8081로 접속했을 때 웹페이지가 80번 포트에 웹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컴퓨터에서 해 보셨으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키시고 다른 컴퓨터를 킨 다음에 그 뭐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로 해서 이 주소, 저랑 똑같지 않죠? 자신의 퍼블릭 IP 주소에 8081 포트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 나오면 성공한 것이고 잘 되셨으면 그 주소를 친구들한테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자신의 IP를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웹서버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웹서버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면 그 컴퓨터가 털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험성을 감안하시고 공개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업은 보안까지 챙겨드리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8080 8081도 필요 없다 그냥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http는 default 포트가 80이니까 이거를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80번 포트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80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사라지면서 접근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트 포워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라우터로 들어온 포트 번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부 네트워크에 있는 특정한 머신의 특정 포트로 요청을 포워딩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포트 포워딩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례 외에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트 포워딩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맥락에서 여러분 삶에서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 포워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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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